담백한 맛, 달콤하고 파슬리를 뿌려서 아주, 뭐라고 해야되지? 짠! 여러시 먹으면 금방 먹기 때문에 영화 보면서 먹으면 진짜 팝콘처럼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고춧가루 고춧가루 온몸으로 흔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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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쉭쉭쉭 흔들어주세요 쉭쉭쉭 훈시 약불들 흑물 흐흑 흐흑 흑응 흐흑 다이씨 식빵 6개, 5개 담백한 맛, 달콤하고 파슬리를 뿌려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짠! 스프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